정규 2집 노이즈로 11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데뷔 3년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스트레이키즈 타이틀곡 소리꾼으로 각종 국내외 차트에서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부탁드립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. 네 각자 인사도 좀 해주세요. 네 각자 인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아이앤입니다. 환영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립스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강태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성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창민입니다. 상민씨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팬들이 스트레치키즈 사랑하는 이유 상점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? 무대에서 통통 튀는 에너지와 저희 모두의 케미 무대 위와 아래에서의 갭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케미까지도 전세계 팬들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함께 보니까 외모가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멋져요 오늘 무대를 준비해서 얘기 들었어요 시작 전에 살짝 예고편으로 어떤 무대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무대는 저희 스트레치키즈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무대를 짧게 느껴볼 수 있는 한 동작이 있습니까 한 동작이 있습니까 우리 무대는 이런 무대에서 짧게 각자 모션을 한 번 취해볼까요 오케이 시작 하나, 둘, 셋, 켜 오, 오, 잠시만요 무대를 승인하네요 네, 무난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인지 본식에서 본식에서 여러분 무대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